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낭독해 드릴 도서의 제목은 두번째 스물이 첫번째 스물에게. 네, 이 책은 조기준 작가님의 산문집인데요. 책표제에 엉망진창어제, 그럴싸한 오늘, 같이 있는 내일의 하모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번째 스물이신 조기준 작가님이 첫번째 스물인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을 저의 목소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문 속으로 함께 동행하실까요? 먼저 프로로그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로그 가을 하늘은 유독 새파랗다. 너무 깊고 싱그럽다. 그래서 넋을 놓고 계속 바라보게 된다. 프로로그를 쓰려고 노트북을 열었는데 하늘을 떼어다가 화면에 담고 싶어졌다. 할 수만 있다면 타이핑 말고 손글씨로 저 하늘에 글을 써내려가고 싶을 정도이다. 이처럼 한바탕 꿈을 꾸다 보니 십년같은 십분이 지났다. 그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지극히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다. 이런 내가 첫번째 스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고민이 컸다. 진도가 나가지 않아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요즘처럼 부자되기 열풍으로 나라가 떠들썩한 상황에서 마음부자되기라는 말을 꺼냈다가는 욕 한 바가지 제대로 먹을 것만 같았다. 나는 십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리더가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지도 않은데 요즘 스물들은 이런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 주눅이 들었다. 고민 끝에 글의 방향을 바꿨다. 두번째 스물인 지금의 나를 잊게 한 나의 첫번째 스물을 소환한 것이다. 마치 TV프로 슈가맨에서 그때 그 시절 인기 가수를 소환하듯이 나의 첫번째 스물은 찬란하고 푸르렀으며 동시에 엉망진창이자 뒤죽박죽였다. 하지만 스물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여전히 마흔이라는 숫자가 쑥스러운데 이놈의 피터팬 콤플렉스 때문에 그런듯하다. 그러니 자꾸 두번째 스물이라고 우길 수밖에 없다. 첫번째 스물들에게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입하기보다는 나의 첫번째 스물 이야기를 들려주며 같이 가을하늘을 바라보자고 말을 걸고 싶었다. 배울 것이 있으면 적당히 따라서 해보고 별로다 싶으면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와 너의 첫번째 스물이 지금 이 순간 동행하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첫번째 스물도 두번째 스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것이다. 그래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자. 그것이야말로 서로를 위한 다정한 위로이자 토닥임이 아닐까. 더없이 새파란 어느 가을 아침에 1. 첫번째 스물 날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 수능은 찻잔 속 태풍 너 수능 몇 점 맞았어? 공부 좀 했다. 169점 나왔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TV 예능 프로를 보았다. 수능 200점 만점 시절이 있었다니 요즘 아이들은 기가 차겠지. 문득 수능을 본지 얼마나 됐나 까마득한 느낌이 들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스마트폰이 놓여있다. 일 때문에 시간 때우려고 친구 기다리느라 하염없이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웬만하면 주말에는 방구석 어딘가에 내팽개치곤 한다. 나름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 내 의지대로 두뇌를 써보고 싶은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손 안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져 당 떨어진 사람 마냥 후덜덜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책 좀 읽어야 하는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글 좀 써야 하는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하루를 몽땅 보낸 적 또한 한두 번이 아니다. 스마트폰에 발이라도 달린 것일까? 반려동물처럼 한순간도 사랑받지 못하면 분리불안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집 여섯 고양이 중 하나가 예쁘게 입으로 물어다가 내 옆에 가져다 놓은 것일까? 여하튼 스마트폰으로 수능을 검색하자 1995년 겨울 당시 수능의 현장감이 물씬 풍기며 옛 추억이 떠올랐다. 지금도 그렇지만 수능 당일은 무조건 춥다고 했다. 반드시 그렇다는 불문율이 있다고 했다. 선생님, 뉴스 앵커, 친구들 할 것 없이 다들 그랬다. 모든 수험생이 엄숙한 의식이라도 치르는 듯 아침 칼바람을 맞으며 시험장 정문으로 들어섰다. 그래, 바로 그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느낌의 오래된 풍경. 수능의 추억에 잠겼던 것도 잠시 엉뚱하게도 뉴스 사이트를 돌아다녔고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를 들여다봤고 내 책 순위까지 점검하며 인터넷 바다에서 긴 시간 허우적대고 말았다. 수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공부의 정점이지만 더불어 어른의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이다. 사실 청춘은 수능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험을 잘 보든 말든 수능이 끝나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전에 없던 자유가 주어진다. 학교, 학원, 심지어 집에서도 오로지 수능 점수를 위해 대학 입학을 위해 살면서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었다. 뭔가 마음껏 해보고 싶어도 대학 가서 하라는 타박을 받기 일쑤였는데 무려 자유라니. 놀기도 놀아본 사람이 잘 노는 법. 갑자기 자유인이 되다 보니 수능이 끝난 당일 저녁부터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일탈이 뉴스 전파를 타기 바쁘다. 지금 나는 보헤미안 못지않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나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 역시 수능이 끝나고 뭘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으니 자유를 즐길 줄 몰랐던 것이다. 수능이 끝나고 일탈을 꿈꾸던 친구들과 싱겁게 헤어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수능을 망쳤다는 촉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다. 내 인생이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줄 알았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십여 년 전 기억을 지금 떠올려보니 그때 내가 순진한 바보 같았다.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고민하고 밤새 울고 하지 않아도 됐는데 뭘 그렇게까지 그때는 수능이 전부였고 실패하면 인생의 패배자라는 주홍구 씨가 가슴에 찍혀 사람답게 살 수 없을 줄 알았으니 어쩌겠는가. 채점을 하며 망쳤다는 예감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난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굳이 닦을 필요도 없었다. 그때 우연히 책장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 생각 없이 책을 펼쳤고 단숨에 읽어버렸다. 이게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이야기냐 하겠지만 집중력 약한 내가 어떤 책을 단숨에 읽은 건 분명 사건이었다. 카르페 디엠 책 속의 이 명문장처럼 나는 책을 읽던 그때를 즐기고 있었던 것일까. 비록 수능은 망쳤지만 바로 내 인생의 책을 만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 책장을 덮고 눈물을 닦고서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떠올라 지금도 가슴 뭉클해진다. 그 후로 내가 명문장, 명대사, 명단어가 주는 힘을 맹신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수능이 200점 만점이든 300점 만점이든 400점 만점이든 500점 만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우운까지 따라준다면 당연히 수능을 완벽하게 치르겠지.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고 하지만 내가 단 한 번의 그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고 책망할 필요도 없다. 그러기에는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스펙타클하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공부는 못했지만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많다. 공부는 잘했지만 정말 공부만 잘해서 사회에 적응 못해 현실의 나고자가 되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 단순히 공부만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편협심에 빠져들지 말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명심할 것. 드디어 자유가 찾아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을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진리. 어떤 실수를 해도 입시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되고 이해되던 방어막이 서서히 거치는 것이다. 많은 어른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아,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공부만 미친 듯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서 그저 자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면 대학교나 대학원을 가면 될 것을. 누구에게나 스물은 처음이다. 앞서 경험해본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은 자신들만의 상황에서 경험해본 스물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이야기로 조언해주는 것일 뿐이다. 나에게 대입해보았을 때 맞을지 틀릴지 알 수 없다. 다만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는 있겠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이제 나만이 써나갈 수 있으며 내가 그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조연은 있겠지만 분명히 주연은 나 혼자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나는 만족스럽다. 바라기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피겨스타 김연아의 따스한 이 한마디를 건네고 싶다. 나폴레옹, 간디, 안중근, 소크라테스, 아우구스티누스를 넘어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스티브 잡스같이 비현실적인 누군가의 명언보다 더 와닿을 것이다. 부디 준비되어 있는 당신이 되기를 기도한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인생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원인이 있으면 분명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이니까. 어른의 세계에 들어온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학창시절보다 훨씬 당혹스럽고 현실적인 상황들로 가득 차 있다. 이제부터 당신만의 삶을 준비하기 바란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을 좌우할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엄마의 마리오넷뜨 누군가의 아들로 산다는 것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주셨으니 더없이 감사한 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삶의 영원한 굴레이자 족쇄 벗어날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 위를 끝도 없이 달리는 기분일 수 있다. 특히나 누군의 엄친아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는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린다. 칼바람이 몰아쳐 뺨을 찰싹찰싹 때려대던 한겨울의 어느 날이 생각난다. 군고구마나 군밤의 탓삼 아니 안방의 온기를 부여잡아도 모자랄 그 순간에 나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 엄마의 잘 아는 분의 아들과 무한 비교를 당하고 있었다. 누구누구는 1등 했다더라. 반에서 1등도 아니고 정교 1등.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기분이 많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괜히 누군지도 모르는 그 친구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목적지도 모르는 기차에 승차해 꾸역꾸역 달려가기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매일 들었다. 나는 엄마의 아들이지 엄마의 인형이 아니잖아. 의기소침하던 중에 장래 희망을 써내라는 방학 숙제가 주어졌다. 직업의 세계를 조사한 후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랬다. 조사할 필요가 있나? 나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언제나 주변에서 들었던 직업은 판사, 검사, 의사였다. 다른 직업은 세상에 없는 줄 알았다. 그 직업만 존재하고 그 직업만이 나를 빛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한 적은 있었던 것 같다. TV를 볼 때마다 뉴스를 소개하고 토크를 진행하고 라디오 DJ로도 활동하는 바로 그 직업. 아나운서를 나는 동경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동요의 노랫말 그대로가 나의 꿈이었다. 내친김에 취업수험서 전문서점을 찾았다. 취업을 준비하는 어른들만 가득한 그곳에 중학생 아이가 뭔가를 찾겠다며 책장 한편에 미동도 없이 서서 몇 시간을 보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그렇게 나를 유혹할 줄은 몰랐다. 나는 부산 출신이라 사투리를 쓰는데 그런 것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정확한 표준어 구사가 첫 번째 합격 관문이라고 냉정하게 적혀 있었지만 그런 문구 따위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아나운서 자료를 찾다 보니 덩달아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다.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며 부모님께서 큰 돈 들여 사주신 수십 건의 세계문학전집은 손도 대지 않아서 내 책장을 반짝반짝 빛낼 뿐이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아나운서 이야기는 쉴 새 없이 읽었다. 개학 후 논문 못지않은 방학숙제를 제출한 나를 보고서 선생님은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엄마들은 내 아이가 판사, 검사, 의사가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우리 애가 공부 머리는 참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곧 열심히 할 거니 판검사, 의사는 문제 없어요. 이렇게 자녀를 희망고문하는 엄마가 참 많다. 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판검사, 의사가 되어버린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엄마가 꿈꾸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아나운서의 꿈을 꾸었고 신문 방송학과에 가고 싶었던 나였지만 문과에 가지 못했다. 마리오네트 인형과 같은 내 삶은 이과로 이어졌다. 판검사보다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확고한 의지 때문이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알고 보니 엄마의 계획이 더 철저했던 것이다. 나는 엄마에게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냥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움직이라는 대로 그렇게 했을 뿐이었다. 착한 아들로, 모범적인 아들로, 칭찬받는 아들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때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싶다. 조금만 더 나쁜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불량스러운 아들이었어도 좋았을 텐데. 조금 덜 칭찬받아도 좋았을 텐데 말이다. 나는 태어나서 두 번 가출을 했다. 그것도 대학생이 돼서 가출을 했다. 한 번은 케이블 방송 VJ가 되고 싶어서 오디션을 보러 가출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아무 준비 없이 단지 오디션을 보고 싶다는 희망만 가득 안고서. 당연히 탈락이었지만 오디션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두 번째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서였다. 결국 그 후 나는 뮤지컬 배우로 살았다. 전공자들도 쉽게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나는 배우가 되었다. 그렇게 되고 싶었던 대로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의외의 순간들이 있었다. 엄마는 내가 가출을 했어도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뻔히 알고 계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다. 엄마는 내가 메비우스의 띠를 끊어버린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내가 마리오네뜨 인형에 매달린 줄을 잘라버린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제야 나다운 나로 살아갈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반드시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나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가는 아무도 모른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부모님 것이 절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줄을 잘라버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계속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에 맞게 방법을 찾는 용기가 필요하다. 엄마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용기가 필요하다. 바로 그 한 줌의 용기가 나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인간은 공기만 들이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다. 헛되고 불가능해 보여도 꿈을 들이마시며 살아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미래는 그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결국 저 끝에는 빛으로 가득한 출구가 보인다. 그 출구로 나가야만 할 텐데 그 출구로 나가는 것이 싫다면 계속 암흑 속에서 길만 찾아 헤매는 내가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단 한 순간도 후회할 필요는 없다. 바로 지금 엄마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세렌게티의 햄스터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는 15에서 20세 남자에게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로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예식을 행한 후 초래를 치렀다. 여자는 쪼글 찌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성년이 되었음을 알렸다. 이외에도 전 세계는 다양한 방식의 성년식으로 청춘을 축하해왔다. 남태평양 여러 섬나라들은 미혼자의 집이라는 곳에 성년을 앞둔 소년을 2, 3년간 합숙시킴으로써 전통을 이어간다. 이곳에서 정신적 인내와 육체적 단련을 받은 후 부족으로 돌아와 성인 대접을 받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또 다른 성년식이 펼쳐진다. 소년과 소녀의 뾰족한 송곳니를 앞니처럼 가지런하게 만들기 위해 작은 망치로 치고 줄로 연마한다. 송곳니를 자르지 않으면 악마의 신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소년은 성지 중의 성지인 통곡의 벽에서 바르미치바라고 불리는 성년식을 갖는다. 회당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민족의 구원과 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들은 몇 시간에 걸쳐 눈을 감고 이를 암기한다. 미얀마의 성년식은 소년의 경우 신, 뷰 소녀의 경우 나뜨윈 이라 불린다. 소년은 단기 승려로서 수행을 하고 소년은 귀에 귀걸이 구멍을 뚫는다. 이와 같이 통과 의뢰를 거쳐야 어른이 된다. 그만큼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새롭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책임이 뒤따르고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해야 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해도 되는 것보다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래서일까 어른들은 돌아가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든 것이 용서되는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른다. 요즘 우리의 성년식은 너무나 확고해졌다. 바로 수능시험. 이 날을 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단 한 번도 정류장에서 멈추지 않는 특급 열차를 타버리게 된다. 어떤 가르침도 듣지 못했고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느긋하게 공기를 들이마시듯 너무나도 쉽게 어른이 되어버린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이 날 이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뭘 해도 이해할 수 있으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렴. 말하는 것만 같다.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니다. 뭘 해도 용서해 준다고는 했지만 뭘 해본 적도 없으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쯤 되면 다들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씩 생긴다. 연애 취미생활 원없이 잠만 자기 아니다. 오직 대학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지난 12년 재수생활을 1,2년 더 했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단 하루도 누군가의 간섭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 무한 자유를 생각하게 된다. 일탈을 조금 더 하고 게으름을 조금 더 보태어 생각해보면 그건 바로 자취다. 기숙사 생활도 땡큐를 외칠 수 있겠지만 기숙사 역시 간섭과 통제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에 모두들 자취를 꿈꾸게 된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자취는 아름다운 낭만이 아니다. 옥탑방 창밖 밤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하수를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가슴에 십자성호를 그을 만큼 감동적이지 않다. 한겨울에는 춥다 못해 온몸에 냉기가 돌고 한여름에는 갓 구운 오징어처럼 온몸이 열기로 후끈해진다. 멋 모르고 선택하는 반지하는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못지않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자취는 자유를 향한 절대 해방구가 아니다. 자취란 무한 자유두에 무한 책임을 요구한다. 자취를 넘어 자립에 대해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언어학자인 르낭은 이렇게 말했다. 남에게 의지하면 실망하는 수가 많다. 새는 자신의 날개로 날고 있다. 따라서 사람도 스스로 자기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 영국의 작가 쉬뮤얼 스마일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자립 정신 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뿌리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빨래는 입고 나갈 옷이 없을 때나 하는 것이다. 옷을 두는 그곳이 바로 옷장이다. 컵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사치다. 밥과 반찬은 반비례 한다. 자취 좀 해봐야 애국자가 되고 자취 좀 해봐야 가족 귀환주라 안다. 나는 이처럼 뼈를 때리는 생활 밀착형 언중 유골의 말들을 남기련다. 물론 이런 농담반 진담반 같은 말들과 상관없이 자취는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그동안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고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못해봤기 때문에 삶이 얼마나 녹록하지 않은지 깨닫게 해주는데 이만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공과대학을 졸업하기에 앞서 우연히 보게 된 뮤지컬 캐츠 때문에 뮤지컬 배우가 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왔다. 당연히 대학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아들딸 잘 낳고 평범하게 부모님 공경하며 평범하게 내 집 하나 마련하고 평범하게 노을을 보낼 것이라고 나의 부모님은 철석같이 믿으셨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모범생이었으니 말이다. 가출이라면 가출이었기 때문에 수중에는 몇백 원도 없었다. 다행인 것은 연극을 하는 지인의 자취방에 얹혀사는 신세로 남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취 환경은 열악하게 그지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거기서 살았는지 몸소리 쳐질 정도다. 그렇지만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야금야금 배워 물어가며 야생의 삶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아침마다 방 청소를 하겠다며 노크도 없이 밀고 들어오는 엄마가 그렇게나 미웠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나 보고 싶을 줄은 몰랐다. 일요일 새벽만 되면 목욕을 가자고 깨우던 아버지 역시 그렇게나 그리울 줄 몰랐다. 자기 방은 추운데 오빠는 좋은 방 있어서 좋겠다며 몇 년을 투덜리던 동생의 말이 생각날 투덜거리던 동생의 말이 생각날 줄도 몰랐다. 많은 자취생들이 자취의 장점으로 엄마가 없다를 꼽지만 동시에 자취의 단점으로도 엄마가 없다를 꼽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렇다. 하지만 이왕 후회할 거면 해보고 후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가능한 직접 자신의 힘으로 월세도 마련해보고 생활비도 마련해보기를 권하고 또 권한다.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다. 온실 속의 화초가 지긋지긋하고 괴로워서 탈출했는데 결국 세렌게티의 햄스터가 된 기분으로 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햄스터는 앞니를 날카롭게 갈고 발톱을 바짝 세우고 눈썹을 매섭게 다듬으며 살아가는 방식을 알게 되었고 나답게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됐다. 잘 굴러가는 돌이 잘 깎이고 깎여서 자갈처럼 동글동글해지듯 그렇게 살아갈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자취를 꿈꾸는 청춘이라면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견뎌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스물이 되고 내일의 또 다른 삶을 꿈꾸며 기다리는 것이다. 자유란 무엇인가 경제적 자유 양손을 자유롭게 자유로운 오늘 하루 자유 여행 자유 토론 등 자유라는 단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공기처럼 우리 일상에 다분히 자유롭게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인지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지 느껴본 적도 없는 건 아닐지. 물론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아니 그렇게 해봤으면 권하고 싶은 주제이기에 조심스럽게 꺼내본다. 자유 사전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사고 내 의지대로 어느 장소에 가고 누구나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자유가 그렇게나 무거운 것인지 몰랐다. 백톤짜리 망치 못지않은 참을 수 없는 무거움이 있었던 것이다. 학창시절에는 나의 의지와 행동이 나를 둘러싼 어른들의 통제 아래에서 반응했기 때문에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반감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100%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통금 시간이 있었고 다음날 학교 수업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적절하게 컨디션이 유지되어야 했다. 부모님은 나에게 잔소리하고 선생님은 내게 라떼는 말이야 식 조언을 남겼다. 나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많은 어른들은 내가 모범생이어야 하고 모둠생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도 지금 생각해보면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상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니 그런 보살핌이 그리워질 때가 많았다. 인간은 더없이 이기적인 동물이다. 아니 갈대같은 존재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분명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동물이거나 갈대같은 존재인 것은 확실하다. 제발 대학교만 가면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를 마음껏 즐기리라고 다짐해왔으니 말이다. 참으로 쉽게 입 밖으로 내뱉고 다녔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부모님의 구속이 그립고 선생님의 잔소리 한마디가 아쉬웠다. 정말 나도 모르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고슬고슬한 질감에 밥이 담겨있는 밥공기를 앞에 두고 공부는 다 때가 있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고 연설하던 아버지 앞에서 뒷목이 당겼던 엄청난 경험이 대학 입학 후 추억으로 떠오를 줄이야. 하버드대학 연구진도 인정했다는 밥상머리 교육을 위해 대학 가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 지금 나 죽었네 하며 최선을 다해라 하는 혼계를 견디다 못해 울컥하며 집을 나서는데 그 뒤에다 신발짝을 집어던져 완벽하게 명중시킨 엄마의 행동도 추억이긴 마찬가지였다. 그랬다. 대학에 입학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들었다. 하지만 책임이 뒤따랐다. 그건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운전면허증만 따면 하늘까지 날아가도록 속도를 낼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단속 경찰이 잊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 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그런 자유다운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으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다. 내가 대학생일 때는 나라 전체가 경제 위기 상황이었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자유가 주어졌다. 물론 원하지 않았던 자유였다. 살아남아야 했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부모님의 보살핌이 그립다고 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선생님은 나의 삶에 세세한 영향을 끼쳤기에 길을 좀 찾아달라고 요청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교수님은 달랐다. 대학에서는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무실로 불러내 야단치는 일도 없었던 것이다.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은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졸을 수도 없었다. 낯설고 답답했다. 봉건제 절대군주제가 몰락하여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을 통해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법적으로 보장되었건만 일반 시민들은 누려본 적도 없는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 전혀 몰랐던 그때의 심정 그대로였다. 뻔한데 자유의 길을 왜 꺼내는지 반문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하지만 자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 단계 더 성숙한 인간으로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을 따름이다. 인생 선배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한마디 하려는 꼰대짓이 결코 아니라고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싶다. 스물이면 더 이상 누구도 구속하지 않는 사회에 들어선 것이다. 누구도 그 길로 이끌어준 것이 아니오. 아무도 그 길에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알량한 자유를 안고 학창시절보다 더욱 매섭고 냉정한 야생 속 한 마리 새끼사슴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새끼사슴도 살아남기 위해 뿔을 더욱 단단하게 갈아 놓을 것이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지켜줄 무기를 찾아낼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지시 없이 나만의 판단으로 맞닥뜨린 상황을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 이겨내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누군가가 곁에서 곧바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충분히 단련되어야 한다.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루하루 반갑게 자유를 맞이하다가 언젠가 책임이 나타나 뒤통수 칠 수 있다. 자유가 반드시 내 편인 것은 아니다. 이처럼 꼭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기회가 된다면 모두 함께 둘러앉아 진지하게 털어놓고 싶다.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 과 반성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구분짓는 사회적 잣대는 분명 입시일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누리느냐에 달려있다고 슬쩍 한마디 하고 싶다.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한발을 들여놓았다. 이제 어른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자유로 충만하고 자유가 당연시되는 어른의 삶이 반드시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른의 하루는 생각 이상으로 자유에 반하는 고민으로 가득하고 분노로 넘쳐나며 아픔으로 들쑤신다. 그러니 자유는 두 얼굴에 야누스를 닮았다는 명제를 가슴에 새겨 고민해봐야 한다. 자유는 분명 새벽력 아련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과 설렘을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분명 태양은 때가 되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다. 상실과 안타까움을 가득 안고서 그러니 자유란 무엇인가 다시 물어야 한다. 나에게 당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선뜻 답해주는 이가 없으면 스스로라도 자유에 대해 고민해보라고 당부하고 싶다. 내게 그렇게라도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냥 알아서 다 잘 될 거라며 근거 없는 희망만 가득 안겼을 뿐이었다. 지금도 내가 좌충우돌하는 삶을 이어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성인 말고 성인 살다 보면 오늘 하루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분명 아침에 눈을 뜬 후 이불 속에서 꾸물거리며 오늘은 이걸 해야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 왜 하루를 마감하고 이불 속에 파고들면서는 그저 똑같은 하루로 느껴지는 걸까 그래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런 무심한 척 츤데레 같은 칭찬이 무색할 정도다 이렇게 가끔 끝없이 쳇바퀴만 열심히 돌릴 뿐이라 자주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거대한 장치 속 톱니바퀴의 한 끝이라 생각이 들어 스스로에게 낙담하기도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한 고민이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내가 내 삶에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 결정이 맞으면 다행이라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 결정을 내려준 사람을 비난하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대학이라는 1차장 목표를 이루고 나니 불안과 허무가 찾아온 것이다 내게 피겨스케이팅의 재미를 눈뜨게 해준 김연아 선수도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니 더없이 허망하고 무력해졌다고 하지 않았던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쓴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말하는 자유는 대략 이렇다 수백년간 열심히 노력하여 결국 인간은 물질적인 부를 쌓았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뤄냈으며 전체주의에 맞서 자신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그렇게 힘겹게 성취한 자유를 독재자에게 넘겨주고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고자 하는 유혹에도 사로잡힌다 자유는 인간에게 독립성과 합리성을 선사했지만 동시에 개인을 고립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불안함과 무기력함을 배가시켰다 즉 마음을 다지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갑작스럽게 훅 다가온 자유를 조금 더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니 어떻게 누려야 할지 조차 몰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가끔씩 주위에서 이런 말들을 들었을 것이다 서울대 나온 옆집 누구누구 아저씨는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백수로 살더라 명문대 졸업한 누구네 딸이 서류 전형에서는 늘 합격하는데 면접을 못 봐서 취업하는 게 쉽지 않다더라 떠도는 괴소문이 아니다 나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단 한 번도 오늘을 살아봤던 적이 없는 내가 아니던가 하루하루가 새롭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 자유도 마찬가지다 노려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누려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 성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성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가고 싶었던 학과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난감했다 그나마 교양수업은 재미있었지만 전공수업은 정말 싫었다 전공수업만 있는 날은 학교를 가지 않는 적도 있었다 입학과 동시에 방황을 시작했다 자유롭게 등교하면 되었지만 자유롭게 등교 자체도 하지 않게 되었다 차츰 나 스스로가 한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나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멈춰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뒤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뭘 해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 우연히 책을 집어들었고 그 책은 좀 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라는 지극히 뻔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이런 말이 지겨울 정도로 정설이지만 그때는 그 말을 당당히 해주는 누군가도 별로 없었다 그냥 사회에 맞춰 살아가는 톱니바퀴 인생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굳이 학교를 바꾸거나 학과를 바꾸거나 하지 않았다 그 안에서 최소한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밖에서 최대한의 즐거움을 찾으며 둘 사이의 충돌을 줄여나가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릴 기회를 찾으려고 애썼던 것일 뿐인데 그렇게 운명처럼 행복이 다가온 것이었다 각자에게 자유는 분명히 주어진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누리냐에 따라 나의 10년 20년 인생이 달라진다 지금 당장 살기도 힘든데 무슨 10년 20년 이후 삶을 걱정하느냐고 보험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조금씩 서서히 쌓아가는 것이다 언젠가를 대비하여 그러고 보니 요즘 욜로족은 훗날 아픈 건 그때 생각하고 지금은 그 돈으로 즐겁게 사는 게 낫다고까지 주장한다 사실 정답은 없다 전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선택의 그 선택의 자유까지 타인에게 맡길 수는 없다 톱니바퀴 인생은 이제 그만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일까 한 가지만 확실히 강조하겠다 바로 독서 지겹도록 많이 들었겠지만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내려놓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내려놓자 그러고는 부모님이 사두신 책이라도 한 권 꺼내어 읽어보자 요즘은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대중화되어 있으니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그렇다면 관련 어플을 깔아보자 그리고 읽자 또 읽자 읽다가 재미없으면 잠시 쉬어도 된다 혹시나 도저히 못 읽겠으면 다른 책을 읽자 그것도 힘들면 동화책도 좋고 만화책도 좋다 우선은 읽자 그렇게 활자에 익숙해지다 보면 뇌에 좀 더 어려운 책도 읽을 수 있는 근육이 발달할 것이다 읽는 것이 힘들다면 듣는 것도 괜찮다 오디오북은 듣는 재미를 선사한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그 역시 처음이었을 뒤죽박죽 엉망진창 이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인생을 차분하게 정리해 내게 조곤조곤 들려주는 것이다 내 인생과 그 인생이 결코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 발자취를 쫓을 순 있지 않을까 간접 경험이 가져다주는 힘은 크고 놀랍다 딱히 어떤 책이 좋다고 여기서 풀어놓고 싶진 않다 나에게 맞는 책이 있고 각자의 삶에 맞는 책이 있으니 직접 선택하길 바란다 책을 고르는 과정 역시 공부여서 소중한 시간이다 그래도 결과보다 과정 모든 것이 그렇다 말은 쉽다 인생에 있어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 이젠 듣기도 싫다 양손으로 귀를 꽉 막아버리고 싶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과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뉴스만 봐도 최고의 위치에 오르기만 하면 그 더럽고 불공정한 과정쯤이야 쉽게 묻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남의 돈 가로채는 일도 능력인데 사회는 이런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이런 사람을 노을 모델로 삼는데 기가 차지만 한편 부럽지 않은가 말이다 지금까지 살아보니 나는 이런 배포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하고 나처럼 사는 사람은 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을 찾아 라디오 어플부터 켜는 나는 첫 곡을 들을 때마다 하루를 짐작하게 된다 마치 점을 보는 말이다 오늘 하루는 파이팅이 넘칠 거야 아니야 오늘은 분명 차분하고 분위기 있는 하루를 보낼 거야 비록 이불 속 공상이지만 하루를 제대로 나답게 보내기 위한 시동인 셈이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화장실에서도 내 삶의 과정은 꽃을 피운다 화장실은 보통 용변을 보고 샤워나 세수하는 곳이다 하지만 내게 화장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뽑아내는 곳이다 절대 스마트폰은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 온몸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생각도 마음대로 상상도 무한대로 뻗어나간다 편집자로 살면서 떠올린 수많은 기획들과 제목들과 카피들이 화장실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내가 너무 더티하게 보이려나 화장실은 내게 최고의 상상공장으로 창의력이 넘치는 곳이다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물론 들키고 싶지 않은 약간은 지저분할 수 있는 비밀 공간이긴 하다 나는 차를 사지 않았다 정면만 보지 않고 옆도 뒤도 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고가 날까봐 조심조심 앞만 보며 달리고 싶진 않았던 것이다 사방팔방을 둘러보면 예상치 못한 감동과 재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굳이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걸까 싶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오히려 걷는 데 집중하게 되었다 보통 얼굴 절반 이상을 가리는 헤드셋을 머리에 장착하고는 버스 창밖을 내다보며 오디오북을 듣거나 음악을 감상한다 그래서 버스에 앉으면 꼭 창가 자리에 앉고 그것도 꼭 버스 뒷받기 때문에 불룩 솟아있는 그 자리에 앉는다 다리를 악 모으고서 창밖을 내다보면 집중이 잘 되는데 나만의 습관이기도 하다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재미있다 수많은 가게들이 서로 뽐내듯 경쟁적으로 내걸어둔 간판을 보고 있으면 조화로운 듯 그렇지 않은 듯 애매모호한 감정이 들고 그것을 디자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혼자 구상할 때가 많다 또한 대도시 서울에는 참 교회가 많다는 것을 주로 밤에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알게 됐다 특히 산복 도로를 넘나드는 버스 창문에 붉은 십자가 빛이 강렬하게 비친다 빵집도 많이 보이고 물론 고깃집도 많다 이렇게 바라보며 기록하고 기억하며 쌓아가다 보니 기획하고 편집하고 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나도 모르게 실력이 쌓이는 것만 같아 뿌듯하기까지 하다 이처럼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걸을 때는 더없이 신난다 보도블럭에 울퉁불퉁 감촉을 타고 신발을 지나 올라오는 진동은 약해 빠진 나의 척추를 사정없이 뒤흔들기도 하고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런 과정이 꽤나 리드미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걸을 때는 고개를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다 버스 안에서는 앞 옆 뒤만 볼 수 있다면 걸으면서는 3D 입체감을 갖고서 위아래까지 가능해진다 오늘 하늘은 더없이 파랗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인 것 같지만 저편에는 두둥실 뭉개구름이 덩실거리겠지 걷다 보니 목 뒤와 겨드랑이 그리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하다 딱 이럴 때 편의점에 들어가면 기다렸다는 듯 시원한 음료 한 잔이 나를 반긴다 정말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걷다 보면 이번에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인다 걸을 때 이렇게 걷는 사람 걸을 때 저렇게 표정 짓는 사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요즘 사는 게 어떤지 조금이나마 그려진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역시나 사람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길에서 다투는 커플들도 많이 보인다 뭐가 그렇게 서로 밉고 왜 그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걸까 이처럼 길을 걸으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만나게 되는 것들이 정말 많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걷다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이다 세대 불문 우리는 결과만 박수받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돈을 많이 모아야 가치있게 산다고 인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돈이 부가 쉽게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진리를 빨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나는 소수하고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뿐인 것이다 보통의 생활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 많다 평범함의 이면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들 말이다 역사는 언제나 한두 명의 승자와 리더를 중심으로 기록된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다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나라가 어려울 때 늘 큰 힘이 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의지이자 평범한 보탬이 아니었던가 그러니 결코 결과만 바라보며 삶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정이 행복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라고 조심스럽게 말해주고 싶다 조금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아니 많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좌절하지 말길 바란다 분명 배우고 얻는 것들이 있다 나 역시 한테 사기를 당해 어렵게 살았던 적도 있었다 그 돈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를 참지 못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 조금 더 단단해지는 나를 만들 수 있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고맙다 내일은 로또를 사야겠다 딱 5천원어치만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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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은 참으로 설레고 기분 좋을 것이다 꽝으로 5천원을 날릴 수도 있고 본전으로 만족해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일주일의 행복이란 과정의 소중함을 결코 읽고 싶지 않다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을 만큼 과정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상처를 극복하는 데 지혜로울 수 있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오직 목적지만 바라보고 결과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허탈함과 상실감에 젖어들어 결국 자신을 인생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 더없이 잘난 사람들로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자존감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다 지금까지 내가 밟아온 과정들을 사랑하면 된다 그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잃지 않는 것이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지금은 장범준이 불렀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전설의 밴드 산울림이 먼저 불렀던 회상 중 일부 가사다 청춘의 삶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낸 것 같아 놀랍기만 하다 청춘의 과정은 더없이 싱그럽고 맑고 아름답다 왜냐하면 오직 나만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롭고 다채롭다 뭘 해도 다 이해가 되고 뭘 해도 다 박수받을 만한 과정 아닌가 지금 바로 시작해보길 바란다 뭐라도 가능하다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당신의 지금을 나는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네 조기준 작가님의 두 번째 스물이 첫 번째 스물에게 오늘 그 첫 시간이었는데요 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